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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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축구를 잘해? 나 축구 진짜 잘해 어? 안 되겠네 이거 여보 축구공 어딨어? 내가 축구공 실력을 제대로 한번 보여줘야겠어 창고에 있었나? 아 여깄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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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로야 잘 봐봐 어? 아빠 축구 차는 모습을 말이야 어? 뭘 창고야? 이렇게 이렇게 보여? 아빠 내 인생 7년에 아빠가 단 한 번도 운동을 잘 한 적이 없었어 그러니까 거짓말 치지마! 응 맞아 안 되겠다 여기는 축구 어? 그게 없어서 골대가 없어서 그래 밖에 나가서 내가 내 실력을 보여줘야겠구만 따라와 우리 다 같이 운동하자 그래 운동할 겸 나와서 내 축구 실력 좀 보라고 가자 가자 아 내가 진짜 왕년에는 축구를 좀 잘했다니까 여보 빨리 따라와봐 어? 아유 알았어요 믿어줄게 믿어줄게 자 잘 봐봐 잘 봐봐 저기 축구 골대에다가 너 공을 넣는 모습을 어? 보여줄게 어? 자 잘 봐봐 어? 좋아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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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꽃 피포도 없는데 골도 못 넣네? 아 아흠 넌 공을 세게 쳤네 아 맹고 아니야? 어? 야 맹고야 너 여기서 뭐하는 거야? 어? 어? 아저씨 안녕하데요? 어?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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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어? 어? 아저씨는 말이야 여기서 축구 좀 하러 왔는데 넌 여기서 뭐해 농구공으로 뭐하는 거야? 맹고 지금 축구 연습 한다 축구 연습을 어? 농구공으로 한다고? 야 축구는? 축구 공으로 하는 거야? 어? 어? 으응 아 맹고가 그러면 골키퍼 좀 해봐 어? 어? 아저씨가 한번 어? 어? 차 볼 테니까 어? 아 맹구 잘한다 잘한다 에이 맹구가 뭐 맹구 해봤자지요? 그래 안그래요? 자 내가 한번 차본다 자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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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봐라 막아봐라 자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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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고 아 이거 너무 오랜만이라서 그런거 아니야? 그러니깐 말이야 어 공 좀 줘 공 좀 줘 아 이거 맹구야 나 실수 한 거야? 실수 한 거야 어? 이번에 말이야 어? 여보 잘 봐 어? 요리야 잘 봐. 어? 아빠 이거 발놀림을 봐 발놀림을 어? 보여! 보여! 보여? 보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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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냐고! 보이냐고! 보이지 않는 발 보여? 어? 정말 대단해. 자 한 번 맹구야 한 번 막아봐 어? 맹구 막는다! 막는다! 아저씨의 숱이 얼마나 대단한지 어? 보여줄때가 됐구만. 어? 간다아! 쬤아! 쯔아! 막았다! 어 맹고야 나와봐 나와봐 어 안되겠네 이거 봄때를 보여줘야겠네 이거 자 맹고야 이번엔 못막을거다 이번엔 독수리 슛이거든 자 간다 자 독수리 슛 아 갔다 아 다시한번 다시한번 간다 한번더 못막았죠? 아 놓쳤다 놓쳤다 자 여보 봤어? 근데 거의 대부분 안들어갔잖아요 그럼 여보다 얼마안자길래 요루야 어 아빠시락받지 어 봤지 너 못해 그러면은 요루도 한번차봐 어 맹고야마감없이니까 한번исл MR 유루야 아들 잘하지 맹고야 맹고야 옆에 옆에 예쁜언니 지난데 예쁜언니 어 예쁜언니가 예쁜언니 어흐 아! 군이다! 어 잘했네 어 정말 얍삽하다 어? 여보도 한 번 쳐봐 나도 한 번 쳐보라고? 난 그렇게 자신있지 않은데 아휴 뭐야? 맹구야 잠깐만 이게 뭐야 여보 맹구야 나와봐 아저씨가 골키퍼 할게 이거 쳐봐 알겠다 알겠다 어 여보 내가 골키퍼 할테니까 한 번 막 않고 쳐봐 내가 왕년에 말이야 골키퍼 진짜 잘했어 아 여보 한 번 쳐봐 내가 한 번 막아볼게 찬나 찬나 한 번 잘 막아봐 어? 쳐 2 1 골! 별거 아니네요 다음 나와 어? 다음 나와 그럼 내가 쳐볼게 이것도 막아봐 한 번 차봐라 아빠가 다 막아버릴거야 어?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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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장됐는데 핫 어? 아이고 별거 아니네요 별거 아니야 어 아이고 맹구야 좀 좀 공 좀 차나? 어? 맹구 잘 찬다 아저씨가 이거 어 이거 막는데 한 번 어 니가 과연 슈트를 넣을 수 있을까? 골을? 맹구 잘 찬 수 있다 넣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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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맹구 필살 본신술 공격 으악 으악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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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넣었다 아 이거 맹구 너무 야비한거 아냐 이거 나 축구 안해 맹구 이겼다 이겼다 너무 야비하잖아 어 아뇨 여보 축구 잘한다메 그렇게 잘하지도 안 냈어 완전 못하는구만 나는 축구말고 원래 야구를 잘했어 어렸을때 축구같은건 안했다고 야구? 뭐라고요? 어릴때부터 축구를 하지않고 야구를 하셨다고요?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 저는 축구를 굉장히 싫어하는 야구왕 핵우왕입니다 어어어 야구장이 있나요? 내 야구씨를 보여주려고하는데 제가 다 배치를 해놨죠 자 따라오세요 여러분들 내가 한번 야구치는거 잘봐라 아빠가 얼마나 야구를 잘 치는데요 여기는 야구연습장인가 아저씨 여기서 뭐하시는거죠?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야구를 하는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그러면은 이거 누르면은 공나가는거죠? 예 그걸 발사하시면 이 빠따로 아주 후드로 까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보 한번 눌러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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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 둘 하나 오오 어어 오 치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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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대당한데? 자 세 둘 하나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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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 나도 한번 쳐볼게요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은 한번 실력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거 잘 쳐가지고 내가 한번 해봐요 해봐요 자 그러면은 고수님이라고 하시니까 자 고수 버전으로 이제 세팅을 해놓을게요 자 갑니다 자 고맙맙이 총란타 다 쳐버리게 다 쳐버리게 다 쳐버리게 ads 요리야 여기 봤어? 다 쳐버리는거 한번 더 눌러봐요 맞았어 맞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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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난리는거 그럼 저거저거 저거 저거 잘 모르겠는데 배털으로 치는건지 몸으로 치는건지 모르겠어 응 우하 아 그러면은 진짜 실력인지 아닌지 제가 큰 누리Te census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던지겠습니다 우우우 IO 뿡게샷 으어어어 까비우 까비 어우 칠 뻔 했는데 아 남은을 아 칠 수 있을 거 같은데 아 이분 참 으으 절대 칠수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더 헐 shells 볼케이노 오아 졌다 아네 하네 안해 X3 아 이분 진짜 잘던지시네 에 아 근데 야구는 말이야 내가 좋아했긴 했는데 말이야 원래 내가 야구가 주종목이 아니었어 그럼 뭐가 주종목인데? 나? 농구요 농구왕이었어? 고등학교 때 말이야 갑자기 아 여기는 농구 꼴대없나 내가 진짜 왕년에는 농구가 농구를 진짜 잘했는데 어 어리셨을 때 농구를 잘하셨다구요 아 네 그럼요 어 때마침 그걸 증명할 장소가 있습니다 농구 꼴대가 있단 말이에요? 예 이쪽 바로 야구장 뒤로 나가시면 저기에 맨날 농구하고 있는 허송세월에 보내신 친구가 있거든요 엄청 잘하시나요? 예 엄청 잘한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말이야 한번 넣어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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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그전에 그전에 자기 몸을 농구 꼴대 안에 넣어서 꼬리는 했어 정말 대답하십니다 누구세요? 아 저는 고등학교 때 농구로 한때 이름을 날렸던 잉여맨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마 내가 최고야 농구가 어딨지? 아 그러면은 요로야 어 여보 우리가 한번 농구 한번 꼬리나는 거 내가 보여줄게 여기서 슛을 넣으면 3점 슛이야 3점 슛 보여줄게 오랜만에 해가지고 잘 못할 것 같은데 한번 하다 자 척 낭 낭 낭 낭 낭 농구는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잘 보라고 아 안돼 다가오쇼 아 그런게 어디있어 자 그러면 요리로 한번 넣어보자 아빠는 못 넣었지만 야아 하아 아 다음 다음 맹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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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진다 으아아 Ic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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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ream 다음 여보여보 나도 던진다 으아 쩌 아 아무도 건넀네 내가 보여줘야 겠구만 이거 내 차례다 자 잘 봐라 자 하나 둘 셋 툭 퐁크 정말 못하잖아 한번만 더 한번만 더 왜 못 놓치걸 너무 어려운데 한번 넣어봐 한번 넣을때까지 넣어봐 자 간다 아 이게 너무 세네 여기서 한번 해봐야겠다 흠 아 허허 좀 멀리서 해야겠어 멀리서 하면 될거같애 왠지 어 왠지 들어갈수 있었을거 같았는데 방금 오우 못 넣었다 이거? 넣었다 뭐야 누가 넣은거야 어 내가 넣은거같은데 아니야 와 야 야 거기 전에 내가 야구공으로 넘었어 어? 누가 넣었어 야비하게 위에서던지는게 어딨어 얼씨 덩크슛 옜 아 어쨌든 biết เรา 농구 잘해 잘봐 덩크슛 잘하네 잘하네 몰라 야 난 체육에 재능이 없나봐 그냥 집어가자 나 집에 가서 맛있는거 하나 먹자 내가 월드컵을 욕해서 미안합니다 결속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